5. 대덕으로 내려와 다시 근무를 시작한 지도 두 주일이 지나고 있었다. 6. 두 주일이 세월이라 여겨질 만큼 긴 시간을 흘러온 듯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그들에 비해 나만이 더딘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7. 이따금씩 밀려오는 더딤에 대한 압박이 요 며칠간 내 가슴을 재어왔다. 8. 게다가 마음 한켠에 어머니와 형수에 대한 불안함이 자리잡고 있어서인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안절부절못하며 이유없이 책상을 벗어나곤 했다. 9. 고개를 들어 연구실 안을 훑어보았다. 9. 이부장은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차근차근 무언가를 체크해 나가고 있었다. 10. 지난번 프로젝트 측정 결과가 비교적 잘 나왔는지 표정이 어두워 보이진 않았다. 10. 회의실 부스에서 미팅에 열을 올리는 팀들. 왔다 갔다 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 선임 연구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다. 11. 문득 그네들의 모습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11. 순간 온몸이 긴장됐다. 12. 가족들이 내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연구소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12. 연구실에 앉아있는 시간까지 서울에 남겨두고 온 일들로 메워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바꾸어야 했다. 13. 그래,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연구소 일만 생각하자. 집안일은 주말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13. 당연하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에 가까웠다. 14. 이곳에 근무하는 것만도 나에게는 큰 모험이었다. 15. 수많은 밤을 지새워가며 갈등한 끝에 결정한 내 삶의 방향이었다. 15. 벌써 몇 년이 지나간 걸까? 15. 지금처럼 열병을 앓듯이 지독히도 무더웠던 여름에 박사과정 진학 문제를 두고 지도교수와 옥신각신하며 땀을 흘렸었다. 16. 공부를 계속하지 못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6. 도대체 이유가 뭔가? 박사의가 있어야만 자네가 하고 싶은 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17. 제 생각은 교수님과 좀 다릅니다. 17. 박사과정을 밟는 것보다 차라리 현장에서 배우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잖아요. 17. 저의 목표가 교수면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신개발이니 신소재이니 하는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하여 숨가쁘게 돌아가는 요즘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배우며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8. 힘들게 지도교수를 설득시킨 다음 일하기 시작한 곳이 대덕벨리였다. 19. 미국 서부에 실리콘벨리와 그 이름을 나란히 할 만큼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는 이곳. 19. 우스갯소리로 길바닥에 널린 게 박사라는 이 대덕에서 용기와 도전의식만 앞세우며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19. 주변의 걱정과 마음의 부담을 한껏 등에 쥔 채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다가도 어느 때는 동료들과 상관들 사이에서 주눅들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당황한 적도 덜어 있었다. 20. 그런 내가 이제 한 팀의 멤버로서 겨우 인정받아 가려는 터인데 정말 잊고 싶다. 서울 일만은. 21. 그러나 문득문득 어머니의 욕설과 절규, 형수의 눈물과 야윈 얼굴 등이 스쳐 지나가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서성거리곤 했다. 22. 모두들 겉모습은 일상에 묻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3. 하지만 가족 모두가 형으로 인해 생긴 멍우를 가슴에 품은 채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24. 또한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겠는가? 25. 나 역시 정신없이 일에 몰두해 있다가도 갑자기 형의 얼굴이 떠오르면 울음을 삼키기 위해 담배를 피워물어야 했다. 25. 그러다가 동료들이 농담이라도 던지면 거짓말처럼 크게 웃지만 이내 형수가 떠오르곤 했다. 26. 어머니나 나는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 큰소리로 웃기도 하지만 그녀는 웃을 일이 없지 않은가? 27.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28. 반쯤은 넋이 나가 미치기 직전에서야 겨우 살아갈 정신이 든다는 사별 28. 사별은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고 이모가 말했었다. 29. 넋을 빼놓지도 그렇다고 미치지도 못하는 형수는 사실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를 일이었다. 29.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떠나있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뭘 하고 있을까? 29.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눌렀다. 30. 그간 생각날 때마다 전화를 했었다. 31. 그때마다 그녀의 말은 31. 괜찮아요. 31. 아니면 31. 걱정 말아요. 31. 였는데 또 같은 소리였다. 31. 정말 괜찮은 거죠?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32. 네,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하세요. 31. 이번 주말에 올라가면 집에서 나가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다. 31. 얼마 전 집안에 난리가 나던 날 이모가 탄식하듯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32. 천지에 아무도 없다는데 얼마나 서러울까? 32. 천지에 아무도 없다는 형수. 33. 이젠 내가 힘이 되어주어야지. 33.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도움이 된단 말인가? 34.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34. 담배를 피워물고 바라본 하늘에 구름이 엉켜있었다. 35.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35. 더 이상 나쁜 일도 그렇다고 기쁜 일도 없을 테지만 36.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사람들의 눈치부터 살피게 된다. 36. 이모마저 어머니가 종업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 나가고 없어 그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37. 차를 차고에 넣은 다음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가는데 현관문을 열고 그녀가 나왔다. 37. 일주일 동안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38. 저녁 식사는요? 39. 거실로 올라서는 내 등 뒤에서 그녀가 물었다. 39. 먹었어요, 회사에서. 40. 집에 별일 없었죠? 40. 전화로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는 또 물어요. 41. 아, 그렇죠. 아무 일 없다고 했죠? 41. 저, 잠깐만요. 42. 2층으로 올라가려는 날 그녀가 불렀다. 41. 네? 나한테 할 말 있어요? 41. 어머니 들어오실 때까지 아래층에 있어야 되니까 조금 후에 커피 마시러 내려오세요. 42. 내게 용건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42. 대충 세수만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43. 저기… 44. 말을 할 듯 말 듯 하며 머뭇거리다 말꼬리를 잘랐다. 44. 또 어머니가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면서도 그런 일을 나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졌다. 45.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얘기해 보세요. 45. 나 갈 곳이 생겼어요. 46.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결정 지으려고 해요. 46. 그렇게 빨리? 46. 그녀가 집 떠나는 일을 서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해봤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 47.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올라와서 그 문제를 의논할 생각이었는데 이미 결정 지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그녀의 서두름이 섭섭했다. 47.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인다 했죠. 이제야 그 이유를 알만하네요. 47. 어머니가 가끔 나에게 핀잔을 주던 억지부림이 발동한 것일까. 48. 나도 모르게 비꼬눈트의 말이 튀어나왔다. 49. 그렇게 보였다면 그런가 보군요. 49. 내 감정을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알면서 하는 빈정거림인지 그녀의 말도 곱지 않았다. 49. 나는 일주일 내내 황수는 울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49. 이런 궁금증들로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를 걸어 눈치를 살피곤 했는데 그때마다 괜찮다 걱정 말라고 하더니 집 떠나는 일로 들떠있었단 말인가. 50.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술렁거렸다. 51. 떠나겠다는 그녀를 충분히 이해하며 돕고 싶었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를 일이었다. 51. 떠날 준비 때문에 바쁘겠어요. 이삿날은 정했나요? 52. 바쁠 거 없어요. 준비라야 뭐가 있어야죠. 입던 옷가지와 소지품뿐인걸요. 52. 듣고 보니 정말 간단하군요. 내가 도울 일도 없겠네요. 53. 그럼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54. 어머니는 아시나요? 54. 내일쯤 말씀드리려고 해요. 55.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네요.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요. 55. 어머니와 문제도 있고 마냥 이대로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55. 무엇보다 형수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55. 형한테 들었는데 큐레이터가 희망이었다면서요? 55. 난 그게 어떤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결혼하면서 잠시 꿈을 접었다고 알고 있어요. 55.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집을 나가서 생활하는 게 어떤가, 말 그대로 어떤가라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55. 형도 없는 이 집에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었죠. 56. 담배에 불을 붙였다. 57.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하는 건 한 여자의 일생을 묶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57.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됐지. 마음과는 달리 무슨 궤변인가. 58. 그래도 그렇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결정짓겠다고? 58. 갈 곳이 생겼다고? 이렇게 빨리? 58. 담배 불을 비벼 끄면서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58. 형수가 나가려 하는 마음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58. 그게 좋겠다로 고쳐서 이해했어요. 59. 그래서 오늘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형수와 자세한 의논을 하려고 했어요. 59.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가요? 59. 집을 사지는 못해도 전셋집이라도 구해야죠. 59. 집을 구하더라도 거기 살던 사람 이사가고 그 다음에 형수가 들어가려면 60.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더 걸릴 거 아니에요. 60. 그런데 갈 곳이 생겼다고요? 61. 더 생각할 것도 없다고요? 61.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군요. 62.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나요? 62.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62. 나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63. 섭섭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고 63. 더 있다가는 말실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무작정 밖으로 나와버렸다. 64. 한참을 걷다가 나영에게 전화를 했다. 64. 그녀는 마치 대기상태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쉽게 만날 수가 있다. 64. 나야, 민규. 64. 어디야? 64. 언제 왔어? 64. 조금 전에. 지금 볼 수 있니? 64. 우리 동네로 올래? 64. 아니, 베아트리츠로 나와. 술 마시고 싶어서 그래. 64. 나도로 술 친구가 되어달라는 거야? 64. 하여튼 눈치 하나는 빠르다. 64. 알았어. 누구 부탁이라고 거절을 하오리까? 64. 까불지 말고. 오늘 네 신세 좀 줘야겠다. 64. 신세? 얼마든지. 64. 무작정 나오다 보니까 빈주머니야. 64. 네 카드 좀 가지고 나와. 월급 타면 바로 줄게. 65. 혹시 신용불량은 아니겠지? 65. 민규 씨, 정말 밉다, 미워. 65. 내가 술값 좀 내면 안 돼? 기분 좋았는데. 65. 좋았는데. 지금은? 66. 더러워. 기분이 더럽다고. 66. 야,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니? 67. 술 마시자면서. 언제 끊을 거야? 67. 빨리 나갈게. 전화 끊어. 67. 똑소리나는 여자. 어머니가 나형을 두고 잘 쓰는 표현이다. 67. 그녀는 나에게 청량제였고 어머니나 형보다 더 편한 여자였다. 68. 머리가 둘로 갈라지는 듯이 아팠다. 69. 저나 배소리만 아니어도 덜 할 것 같았다. 69. 한참 동안 배소리가 울리다 끊어지고 또 잠시 후에 다시 울리기를 벌써 세 번째였다. 69. 따르릉 소리에 박자라도 맞추는 것처럼 머릿속이 쿵쿵 울렸다. 69. 어디 다녀올 때가 있는데 길을 잘 몰라서 형수를 데려간다는 이모의 말이 그때서야 떠올랐다. 69.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 부랴부랴 난방 셔츠에 팔을 끼며 방을 나왔다. 69. 여보세요? 여보세요? 69. 목이 잠겨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 대풀이에서 상대방을 불렀다. 69. 저 죄송합니다. 이해인 친구인데요.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급한 일이라. 70. 네, 그러셨군요. 형수님 지금 안 계신대요? 70.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71. 혹시 언제쯤 들어오는지 모르시겠어요? 71. 아, 유나라는 친구구나. 글쎄요. 이모님 모시고 나갔거든요. 71. 형수가 옮길 곳을 이 친구는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71. 아니다. 본인이 직접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자. 72. 그러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73. 설마 그렇게까지야? 74. 아니야, 숨길지도 몰라. 74.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뭐지? 74. 내 생각에 골똘히 빠져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했다. 75.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75. 혜인이 들어오면 유나라는 친구에게 전화해달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76. 역시 유나씨가 맞군요. 2주 전쯤 제가 전화받은 적 있었죠? 76. 시동생 되시죠? 안녕하세요. 76. 네, 안녕하세요. 저, 유나씨. 전화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실례인 줄은 알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77. 물어봐도 되겠죠? 77. 네, 말씀하세요. 77.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78. 형수가 곧 이사를 갈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죠? 78. 알고 계세요? 라고 물으려다. 계시죠? 라고 바꿔 물었다. 78. 네. 79.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는 게 느껴졌다. 79. 물론 형수가 알려주겠지만 제가 대덕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요. 거기가 어딥니까? 79. 그녀는 대답을 망설이는지 조용했다. 79. 유나씨, 전화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지금 만날 수 없을까요? 80. 형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80. 제 입장을 이해하시겠어요? 80. 네, 이해해요. 시동생께서 신경 많이 써주신다고 혜인이도 많이 고마워했어요. 80. 저는 지금 학교에 있거든요. 저희 학교 앞으로 오시겠어요? 80. 유나, 그녀와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며 형수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까지 하고 난 후 전화를 끊었다. 80.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쑤시는 것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았다. 80. 하지만 약속한 장소로 가기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서둘러서 집을 나섰다. 80.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오며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80. 어제 미안하다. 나 실수한 거 없었니? 80. 실수야 없었지만 술을 너무 지나치게 마시더라. 완전히 폭음이었어. 80. 그랬니? 네가 피곤했겠구나. 80. 민규 씨, 내가 자기 마음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80. 그게 얼마만큼이나 되겠어. 어머니나 혜인 씨 마음도 마찬가지고. 80. 나도 형님 생각을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데 80. 민규 씨네 가족들은 어떻겠어? 80. 믿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도 않겠지. 80. 그래도 어떻게 해. 민규 씨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지. 80. 어제 계속 형만 찾더라. 형수 불쌍하다는 말도 여러 번 하고. 80. 민규 씨, 내 얘기 듣고 있어? 80. 혹시 지금 운전 중 아냐? 80. 민규 씨, 미쳤어? 운전하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80. 괜찮아. 천천히 가고 있어. 80. 그래도 안 돼. 전화 끊어. 80. 그래. 고맙다. 저녁에 연락할게. 80. 나영의 말대로 나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80. 형에 대한 추억을 자신들이 견딜 만큼만 간직한 채 80. 형도 우리를 그렇게 추억할 거라고 믿으면서 80. 각자의 삶을 지탱해 나가야 할 것이다. 80. 그러다 보면 서로가 아픈 얘기들은 하지 않게 되겠지. 80. 올림픽 도로를 타고 속력을 내어 달렸다. 80. 서강대교를 건너 직진을 하다 보니 80. 유나 씨가 알려준 커피숍이 보였다. 80. 그녀와 나는 마치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80. 서로를 쉽게 알아보았다. 81. 긴 머리에 청바지와 흰 난방셔츠를 입은 그녀의 인상은 81. 목소리와 거의 일치되었다. 81.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해요. 81. 오늘 중으로 맞춰야 되는 작품이 있어서요. 82. 아닙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니 82.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83. 급히 나오느라 손도 못 씻고 나왔어요. 83. 라고 말하며 만지작거리는 손을 보니 84. 2층 창고에 있는 형수의 이즐과 물감통들이 떠올랐다. 84. 서양화가 전공이신가 보죠? 85. 네. 혜인이도 저랑 같이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85. 하지만 최종 목표는 서로 달라요. 85. 난 그림을 계속할 거고요. 85. 혜인이는 큐레이터를 희망하고 있어요. 85. 혼자서 별도로 미술사나 감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85. 영어와 1어 학원도 열심히 다녔었어요. 86. 그런데 민호 씨 만나 결혼하면서 86. 모두 중단시킨 상태였나 봐요. 87. 아, 참 궁금하신 건 이런 게 아니셨죠? 87. 말을 마친 그녀는 87. 형수가 집을 떠나겠다는 건 나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87. 아니요, 찬성이라기보다는 이해를 했죠. 87.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서둘 줄은 몰랐습니다. 87. 어제 갈 곳을 정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87.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87. 섭섭하게 느껴지고 87. 뭐랄까... 87. 하여튼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내가 볼민 소리 좀 했죠. 87. 기분 나빴을 거예요. 87. 어쩌면 형수가 87. 새로 거쳐야 할 장소를 밝히지 않고 87. 혼자 조용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87. 그래도 가족인데 87. 아무리 형이 없다 해도 87. 쉽게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87. 그렇죠. 물론 혜인이도 그걸 알아요. 87. 그런데 지난주에 혜인이를 만났는데 87. 제가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88.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87. 심하게 표현하자면 88. 정상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88. 갑자기 민호 씨가 떠나 88. 아무리 충격과 절망에 휩싸였다 하더라도 그렇지 89. 내 친구 혜인이의 원래 모습은 89.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89. 서둘러서 89. 섭섭하다고 하셨죠. 89. 서둔 건 혜인이가 아니라 89. 저예요. 89. 헤인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캔버스가 쌓여 있고 89. 이젤의 미완성 그림이 놓여 있고 89. 그리고 물감 냄새와 휘발료 냄새가 배어있는 90. 익숙한 환경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0. 화방들이 질비한 거리를 거닐다가 90. 살 것이나 살 돈이 없어도 재료 구경을 하고 90. 또 다른 가게를 기웃거릴 수 있는 이곳도 익숙한 환경일 거예요. 90. 그래서 제가 서둘렀어요. 90. 참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90. 이런 친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겠구나 싶었다. 90. 유나 씨 고맙습니다. 90. 형수가 좋은 친구를 뒀군요. 90. 아무리 절망의 끝에 서 있더라도 91.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있다더니 91. 그녀는 친구의 힘으로 희망을 찾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91. 왠지 마음이 놓이면서도 씁쓸했다. 91. 그러면서 어머니가 부끄러웠고 91. 형의 동생인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91. 얼마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91. 혜인이가 우선 있을 곳은 여기서 가까워요. 91. 가보시면 절 원망할지도 몰라요. 91. 가정집이 아니고 제가 작업실로 쓰던 곳이에요. 91. 저는 요즘 주로 학교에서 작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91. 가보시겠어요? 91. 그곳은 학교 앞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91. 자동차로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91. 그곳으로 가는 짧은 시간 동안 91. 유나 그녀는 작업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형편없는지를 설명하기에 바빴다. 91. 도착한 곳은 언덕에 세워진 게 아니라 언덕에 걸쳐있는 듯한 3층 건물이었는데 91. 2층과 3층은 가정집 같았다. 92. 작업실은 언덕 위에서 보면 지하고 언덕 아래에서 보면 1층인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93.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어떨 것이라는 상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실이라는 곳에 문을 여는 순간 너무도 기가 막혀서 되돌아 나오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다. 94. 코를 찌르는 휘발유 비슷한 냄새와 어지럽게 놓여진 화구들과 함께 빛이라고는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 어두움이 덩그러니 웅크리고 있었다. 95. 여기가 사람 살 곳이라 생각하고 친구를 부르냐며 화를 내고 싶을 정도였다. 95. 입을 꼭 다물고 있자 불편한 내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95. 맘에 안 드시죠? 95.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형수도 여기를 보고 갔나요? 95. 그럼요. 이 어둡고 습한 곳에서 먹고 자겠다고 작정할 만큼 집에서 지내기가 끔찍한 걸까? 96. 여기서 살겠다고? 96. 지금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요. 97. 그건 저희들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97. 한쪽 벽에는 미술 관련 서적을 가지런히 꽂아놓고 97. 탁자 위에는 물감을 잘 정돈해놓고 97. 거달한 유리창 옆에는 이재를 세워두고 97. 그렇게 정돈되고 깨끗한 방은 97. 취미생활로 그림의 맛을 조금씩 보는 아줌마들이 꾸민 방이죠. 97. 저희는 그런 곳에서 작업 못해요. 97. 유아라는 게 말 그대로 기름으로 만든 색깔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97. 그녀는 잠시 말을 중단하더니 98. 탁자 위에 있는 물감을 하나 집어들어 98. 나에게 보라는 신용을 하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98. 이 안에 있는 물감을 기름으로 개서 쓰는 거예요. 99. 작품하는 동안 이것이 범벅인 붓을 수없이 빨아야 되고 99. 다시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물감을 개는 거죠. 99. 그리하여 겨우 그림이 완성되면 99. 그때서야 벽에 세워놓게 되죠. 99. 하다하다 안 될 때는 99. 미완성인 채 이엘에서 내려놓은 적도 있고 99. 캔버스를 찢어버린 적도 허다해요. 99. 그러다 보니 99. 작업실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힘들어요. 99. 어머, 내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99. 미안합니다. 99. 마치 못 볼 걸 본 듯한 표정이길래 99. 제가 그 정도였나요? 99. 사실 놀라긴 했지만 99. 유나 씨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99. 무엇보다도 혜인이가 여기 무척 좋아해요. 99. 결혼 전부터 그랬어요. 99. 여기만 오면 참 좋다. 99. 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겠다고 하면서요. 99. 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겠다고 하면서요. 99.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여길 들어오더니 99. 참 좋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99. 물론 이 상태로는 안 되죠. 99. 제 물건을 웬만큼 치울 거예요. 99. 대청소도 하고요. 99. 위에 2, 3층은 가정집이에요. 99. 여긴 한 공간으로 툭 터놓아서 그렇지 99. 있을 것은 다 있어요. 99. 저쪽이 작지만 욕실이고 99. 또 저쪽 칸막이 뒤에는 싱크대가 있어요. 99. 낡았지만 가스레인지도 있고요. 99. 그녀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99. 이제 형수의 꿈이 무언지 99. 그녀가 무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99. 어제 빈정거리듯이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99. 가슴을 치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웠다. 99.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랬다고 자기도 투명스럽게 맞장구를 쳐? 99. 웃기는 사람 아니야. 99. 피식 웃음이 나왔다. 99. 유나 씨, 우리 영수 고집 세줘. 99. 고집 세죠. 99. 자존심도 강하고요. 99. 강한 정도가 아니라 병적이에요. 99.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99. 혜인일 말하려면 고집이나 자존심 정도로는 안 돼요. 99. 흔히 노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99. 나 살아온 얘기 쓰려면 책으로 엮어도 몇 권은 될 거라는. 99. 걔가 그래요. 99. 혜인이의 29년 삶이 팔순 노인만큼 길고 극적이죠. 99. 혜인이 29년이라면? 99. 형수 나이가 29이에요? 99. 내가 놀란 듯이 물었다. 99. 어머, 너무했다. 아니, 형수 나이도 몰랐단 말이에요? 99.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거 많이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99. 그러는 민규 씨는 몇이세요? 99. 남자 나이 묻는 거 괜찮죠? 99. 동갑이네요, 우리. 99. 그래요. 형수 겸 친구 겸 좋은데요. 99. 저도 동갑인 거 알아두세요. 99. 그러세요? 99. 그녀와 난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다. 99. 무언가를 찾는지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99. 아, 여기 있구나! 99. 하면서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99. 또다시 그 안을 한참 뒤적거리더니 99.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99. 나 담배 피워요. 라든지 99. 피워도 돼요. 라는 말도 없이 99. 마치 오래된 친구 앞에서처럼 99. 자연스럽게 담배 한 개비를 뽑았다. 99. 피우시겠어요? 99. 라이터에 불을 켰다가 99. 다시 끄며 내게 물었다. 99. 고마워요. 차에 두고 와서 99. 참고 있던 중이었어요. 99. 그녀는 담배를 피우기보다는 99. 사색에 잠겨있는 듯이 보였다. 99. 고마워요. 차에 두고 와서 참고 있던 중이었어요. 99. 혜인이 아버지가 화가였던 거 아세요? 99. 이거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군요. 99.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정말 화가셨어요? 99. 네. 그것도 하단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화가였어요. 99. 지금도 혜인이 아버지 이름 들으면 99. 아까운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99. 혜인이는 자기가 화가의 딸이라는 것에 대해 99. 큰 의미를 두고 살아요. 99. 희망대로 장차 큐레이터가 되더라도 99. 그림은 계속할 친구예요. 99. 어머,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99. 저 학교 들어가 봐야 돼요. 99.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99. 학교 안 미대 건물까지 99. 유나 씨를 태우다 주기로 했다. 99.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99. 차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99. 작업실 치우는 문제로 99. 그녀와 난 옥신각신했다. 99. 그녀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99. 나는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99. 내가 하겠다면서 99. 의견을 맞추지 못했다. 99. 그러다가 내 작업실이니까 99. 참견 말라는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99. 내가 손을 들어버렸다. 99. 대신 일주일 후에 하는 이사를 도와주기로 약속하면서 99. 평생 그림을 그리겠다는 화가의 딸 99. 울보인 형수의 이미지는 지워버리기로 했다. 99. 집을 떠나겠다는 말을 그녀가 직접 할 경우 99.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99.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99. 어쩌면 두 사람이 마주하기 전에 99. 내가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는 편이 99.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99. 서강대기의 마음이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99. 학교 입구에서 오던 길로 차를 되돌렸다. 99. 조금 달리다 보니 방금 유나 씨를 내려주었던 학교 정문이 보였고 99. 거기서 다시 조금 가다 보니 그녀가 거처할 집이 보였다. 99. 차를 세웠다. 99. 잘 살펴보니 아까와는 달리 건물 외관은 그런 대로 괜찮아 보였고 99. 2층과 3층이 가정집이라는 게 99. 그런대로 마음이 놓이긴 했다. 99. 그렇지만 칸막이 하나 없이 넓은 공간에 어지럽혀진 그림 도구들과 99. 물감 냄새, 창틀에 걸린 거미줄 등이 자꾸 떠올랐다. 99. 아무리 본인이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99. 그런 곳에서 생활하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임에 분명했다. 99. 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짐을 쥐고 있다가 99. 거저 받아주겠다는 사람을 만나자 얼씨구나 하며 넘겨주는 것만 같아 99. 좀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다. 99. 형, 미안해. 99. 그녀가 앞으로 살 집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99. 자꾸만 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99. 형이 있으면 어림도 없는 일들이었다. 99. 어머니는 큰아들이 어려워서라도 며느리에게 최소한의 사람 대접은 해주었을 것이고 99. 나 또한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책임을 이유로 주때 없이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99. 결국은 형의 부재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99. 아무튼 모두가 평소의 모습들은 아니었다. 99. 나갈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마음 편할 테고 99. 어머니는 미운 사람 보지 않으니 마음을 진정할 테고 99. 억지로라도 이렇게 자유해보려 했지만 99. 이런 바람도 지나친 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99.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99. 어머니의 주단상회는 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99. 간판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야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99. 한낮인데도 정구들이 훤히 밝혀진 가게 안은 99. 각가지 빛깔을 지닌 한복감들이 제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 무척 화려했다. 99. 아니, 네가 웬일이냐? 여길 다 오고. 99. 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며 깜짝 놀라면서도 매우 반가워하셨다. 99. 시내 나온 길에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께 의논할 것도 있고 해서요. 99.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99. 동대문 상가와 종로를 오가며 어머니를 도와서 격리까지 보는 총무 아저씨를 비롯해 모두가 낯지근 얼굴들이었다. 99. 오랜만에 들렀는데도 낯선 직원 한 명도 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화목한 분위기였다. 99. 문득 언젠가 했던 이모의 말이 떠올랐다. 99. 동대문 상가는 물론이고 종로 바닥에서도 인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99. 유동 며느리한테만은 왜 그리 좋은 마음을 베풀지 못하는지? 99. 점심은 먹었냐? 99. 아침도 걸렀기 때문에 시장기가 많이 돌았지만 식사를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 99.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99. 나도 방금 먹었다. 저 안으로 들어가자. 99. 어머니는 대형 거울로 장식된 칸막이를 가리켰다. 99. 예전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던 자리였는데 99. 짙은 자주색의 고급스런 가죽 소파 세트가 놓여져 있었다. 99. 테이블 위에 놓인 전문가 수준의 꽃꽂이는 99. 상점의 한 구석이 아닌 아늑한 응접실처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99. 오, 여기가 이렇게 달라졌네. 좋은데요, 어머니? 99. 손님이 많을 때나 어쩌다 맞춤옷이 늦어질 때 손님들 편하게 기다리시라고 꾸몄다. 99. 의자랑 칸막이랑 벽 도배까지 다 느이 형이 꾸민 거다. 99. 에휴, 아까워라. 99. 너무 아깝다, 그 녀석이. 99. 어머니는 마치 형을 어루만지듯이 손으로 소파를 쓰다듬었다. 99. 예, 민규야. 99.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날 불렀다. 99. 네가 짐이 너무 많아졌다. 99. 무슨 짐이? 99. 형이 하던 걸. 99. 이젠 네가 다 해야 하잖니? 99.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에다. 99. 이젠 너희 형까지 제사를 네가 모셔야 한다. 99. 참, 어머니도. 99. 그게 무슨 짐이에요? 99. 당연한 거죠. 99. 걱정 마세요. 99. 형만큼은 못하겠지만 노력할게요. 99. 걱정이 아니라 에미는 가슴이 아프다. 99. 너, 어려서부터 마음고생 많이 하며 자란 거 안다. 99. 그걸 모른다면 에미도 아니지. 99. 어차피 형은 장남이니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99. 너만큼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는데. 99. 어쩌겠니? 이렇게 된 걸. 99. 형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99. 그래서 늘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도 쓸쓸했었는데. 99. 그게 아니었구나. 99. 편애가 아니었구나. 99. 고개를 들어 어머니 얼굴을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 99. 이젠 세상에 너와 나 둘 뿐이다. 99. 나도 그럴 생각이지만 민규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해져야 한다. 99. 색과 둘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날 줄은 몰랐다. 99. 그래도 난 너희 형 있기로 했다. 99. 너도 그렇게 해라. 99. 어머니. 99. 그래. 99. 그래. 99. 의논할 게 뭐야. 99. 돈 필요하냐. 99. 돈 얘기가 아니에요. 99. 그 사이 푹 젖은 어머니의 손수건을 보니 쉽게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99. 나중에 집에서 하죠. 99. 말 나온 김에 지금 해. 99. 궁금해서 정신만 산란해진다. 99. 저, 형수 얘기인데요. 99. 형수는 무슨 형수. 99. 그년이 왜. 99. 그녀의 얘기가 나오자 자상하고 부드러웠던 조금 전까지의 어머니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버렸다. 99. 집을 나가겠대요. 다음 주말에. 99. 그래서. 99. 형수가 오늘 어머니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리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99. 허락하실 것 같아요. 99. 당연한 일이지. 99. 허락하지 않으면 지가 나하고 살겠대. 99. 나도 그년도 사람인데. 99. 웬만하면 내가 우라를 꾹 누르자. 99. 그리고 집안에 종 하나 부린샘 치자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99.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림없는 소리다. 99. 암. 당연히 나가야지. 나가야 하고 말고. 99. 어머니. 99. 계속 듣고 있다가는 어머니의 흥분 상태가 더해질 것 같았다. 99. 형수가 그렇게도 미우세요? 99. 그 정도면 내 입 더럽힐 필요도 없겠지. 99. 웬수야. 그녀는 웬수라고. 99. 참 어머니도 그렇게 심한 표현을 하지 마세요. 99. 형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99. 그래도 아무 말 않고 집안일 하는 거 보면 착한 여자예요. 99. 네 눈에는 그게 착하게 보이냐? 99. 독한 거야. 지독한 년 같은 이라고. 99. 내 앞에서 눈 내리깔고 서러운 척하고 있지만 99. 속으로는 나한테 가진 악담하고 있다는 거 내 다 알고 있다. 99. 허허허. 99. 하도 기가 막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99. 이 녀석이 왜 웃어? 99.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하도 재밌어서 그래요. 99.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99. 애미만 심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99. 네가 그년이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 줄 몰라서 그러지. 99. 어머니. 제발 욕만은 하지 마세요. 99. 말끝마다 왜 그리 욕은 붙이세요? 99. 그럼 여우 같은 분이라고 하랴. 99. 너도 생각 좀 해봐라. 99. 걔는 친정이 없는 애야. 99. 결혼식 때 창피했던 걸 생각하면 난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99. 갈 데도 없는 게 집을 나가겠다고? 99. 갈 데도 없는 게 집을 나가겠다고? 99. 그동안 낮에 돌아다니면서 저 살꽁니 다 마련해 놓은 거지. 99. 그러고는 착한 너를 내세워서 슬쩍 운을 떠보는 거다. 99. 불려우 같은 게 네 앞에서 머리를 굴리는 거야? 99. 내가 괜히 찾아와서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99.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99. 형수 얘기만 나와도 펄쩍 뛰시니 그렇게 싫은 사람하고 한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99. 다행히 형수가 먼저 나간다고 하니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99. 그렇다 하더라도 형수를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99. 그냥 안 보내면? 99. 돈이 없을 텐데 당분간 지낼 생활비라도… 99. 너 미쳤니? 99. 에미 가게를 다 나와서 기특하다 생각했더니 에미 심장에 불지르려고 온 거야? 99. 어머니, 그래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고 형이 좋아서 결혼한 여자잖아요. 99. 어머니 말씀대로 주위에 아무도 없는가 본데 혼자 일어설 때까지만이라도 생활비 정도는 도와줘야죠. 99. 그녀는 나한테 원수라고 했지. 99. 넌 지금 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거다. 99. 그래서 그년이 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99. 하지만 내 마음 바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99. 따지고 보면 그년 원망할 것도 없다. 99. 결혼을 끝까지 반대 못한 내 잘못도 크겠지. 99. 처음에 인사한다고 우리 집에 들어서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려지더라니. 99. 여섯 살 때 한날 한시에 부모 잃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철렁하더라. 99. 저렇게 박복한 게 내 식구가 되다니 하고. 99. 돈이 썩어놔도 한 푼 못 준다. 99. 나간다는 얘기도 나한테는 할 것 없이. 99.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조용히 가라고 해라. 99. 사지 멀쩡히 내보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래. 99. 꼭 전화거라. 알았니? 99. 그녀와 우리 집에 인녀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걸까? 99. 두 사람의 화해는 불가능해 보였다. 99. 그리고 일주일 후 새벽 2시가 되어서야 99. 컴퓨터 데스크를 벗어났다. 99. 침대에 누웠지만 단단히 부어버린 다리가 저려오고 99. 목 뒤 근육의 뻐근함이 불쾌하게 사람을 괴롭혔다. 99.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마음에 두 눈을 감았다. 99.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99. 현실의 답답함도 눈 한 번 감는 걸로 간단히 피할 수만 있다면 99. 모든 인간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겠는가? 99. 따지고 보면 흔하디 흔한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일 뿐이다. 99.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화해가 쉽지 않은 적과 적의 여자들. 99.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 해서 굳이 내가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99. 일주일 전 나갈 곳을 정했다며 99. 어둠 속에서 등불이라도 찾은 양 밝은 모습으로 99. 다음 주에 나가려고 해요 라고 말하던 그녀 99. 어찌 되었든 한때 자신의 시중까지 들어주던 며느리가 99.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낸 미망인이 되어 집을 떠나겠다는데도 99. 잡지는 못할 망정 마음 한구석도 내주지 않는 어머니. 99.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문제였다. 99. 그들은 나의 중재 따위는 전혀 바라지도 않고 있었다. 99. 이번 주에는 서울에 가지 않을 생각이다. 99. 이미 지난주에 서울을 떠나면서 99. 다음 주말만큼은 대덕에 있겠다라고 결심했었다. 99. 나도 그들처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굳이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다. 99. 물론 마음은 줄곧 서울집에 가 있겠지. 99. 하지만 빤한 상황에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어정쩡한 내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99. 더 이상 잠자는 것은 틀린 것 같았다. 99. 오랜만에 여유 있게 그리고 정성들여 블루 마운틴을 내렸다. 99. 마이크로제의 CD를 찾아 걸고는 볼륨을 조금 낮추었다. 99. 그의 맑은 서정성은 매번 나를 감탄시켰다. 99. 잠깐이나마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99. 그래서 휴식의 여유를 더욱 깊게 느끼게 해주는 그의 선율이 따뜻하게 가슴에 고이는 듯했다. 99. 찻잔을 들고 창가로 가서 문을 열었다. 99.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가느다란 실비가 바람에 밀려 방 안으로 들어왔다. 99. 창문 가까이에 서 있는 가로등이 물기를 머금은 공기 속에서 99. 어슴푸레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99. 코끝에 느껴지는 커피향이 흐르는 피아노 선율과 너무 잘 어울렸다. 99. 거기에다 안개인지 비인지 모를 적당히 기분 좋은 습기까지 99. 내가 꿈꾸는 평화의 한 부분이 되어 나를 감쌌다. 99. 하지만 이내 가벼운 한숨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99.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99. 서랍 속에 있는 형의 옷을 꺼내어 다시 차곡차곡 정리하며 흐느이던 모습. 99. 맨발로 아무 표정 없이 정원에 물을 뿌리던 그녀의 가느다란 발목. 99. 희고 긴 목덜미. 99. 어머니 앞에서 떨고 있던 모습. 99. 어머니 앞에서 떨고 있던 모습. 99. 어머니 앞에서 떨고 있던 모습. 99. 다시 가슴 한구석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99. 어쩌면 그녀도 지금 창가에 서 있을지 모른다. 99. 그녀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된 듯 했다. 99. 지난주에 내가 보여준 냉랭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내가 올라오지 않을 것을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99.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고개를 저으며 와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99. 급하게 창문을 닫고는 잠금고리를 걸었다. 99. 오디오를 끈 뒤 긴팔 난방셔츠를 꺼내들고 숙소를 나와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99. 시동을 걸고 와이퍼를 작동시킨 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99. 미안해요. 갈게요. 지금 출발해요. 99. 안개 위에 젖은 거리는 조용히 새벽을 벗어나고 있었다. 99. 그렇게 속력을 내보긴 처음이었다. 99. 얼마나 달렸던지 서울이 바로 지척인 듯했다. 99. 서울로 들어서자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려는지 굵어지기 시작했다. 99.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로 인해 도시의 거리가 아직 환하게 밝지는 않았지만 99. 아침의 빛이 대기에 섞여들면서 대신 가로등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99. 밤이 되면 집안에서 99. 안전장금을 해놓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는 대문 안을 들어설 수가 없었다. 99. 아무리 새벽잠이 없는 어머니라 하더라도 99. 너무 이른 시간인 것 같아 잠시 대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99.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99. 발 뒤꿈치를 들어 안을 들여다보니 99. 그녀가 현관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99. 문 좀 열어주세요. 99. 내 착각이었을까. 문을 열고 나타난 그녀에겐 반가움이 가득해 보였다. 99. 어머, 비가 오는데 이렇게 일찍… 99. 왜 나오셨어요? 99. 신문 가지러요. 99.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에 쌓여진 신문이 들려있었다. 99. 비는 한참을 더 내릴 것만 같았다. 99. 비가 계속 오겠네요. 저 차고 문 좀 열어주세요. 99. 차고 문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 나도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99. 원래 차고는 형의 몫이었다. 99. 어쩌다 주말에 형이 외출을 한 후에도 대문 옆에 세워둔 내 차를 99. 감히 들여놓을 생각조차 못했던 곳이다. 99. 시험때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더라도 99. 형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현관에서 배움을 해야 했다. 99. 혹시 잠이 깊이 들었을 경우라도 99. 민규 뭐하냐? 형 나간다! 99. 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말은 99. 마치 민규 뭐하냐? 아버지 출근하신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 일쑤여서 99. 한순간에 내 몸을 벌떡 일으켜야만 했다. 99. 형이 제일이었다. 99.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나였다. 99. 그래서인지 형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99. 형은 내게 늘 거인같이 큰 사람이었다. 99. 형이 떠난 후 내 위에 있던 형이 사라졌다는 느낌보다는 99. 어머니와 나를 보호하고 있던 커다란 보호자가 없어진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이곤 했다. 99. 그러면서 크든 작든 형이 하던 일을 이젠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99.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으면서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99.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의 마음이 이랬겠지. 99. 어머니와 어린 나를 바라보면서 느꼈을 형의 무거운 마음과 외로움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99. 형 99. 차에서 내리면서 보니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신문을 들고 있는 그녀가 마당으로 통하는 문가에 서 있었다. 99. 차에서 내리려는데 문이 활짝 열리지가 않고 무엇인가에 부딪히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99. 내려서 보니 과자와 라면 상표가 찍힌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99. 이게 뭐예요? 99. 제 짐이에요. 99. 짐이라뇨? 99. 저 내일 이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9. 나의 눈길을 피하면서 말하는 그녀의 곤혹스러움이 역력하게 느껴졌다. 99.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99.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나도 모르게 냉랭한 어투로 대꾸하고 말았다. 99. 아, 네. 그랬었죠. 준비는 다 됐나요? 99. 준비랄 게 뭐 있겠어요. 여기 있는 박스 몇 개와 여행 가방 두 개뿐인걸요. 99. 어머니는 알고 계시겠죠? 99. 말씀은 드렸어요. 99. 뭐라 하세요? 99. 아무 말씀도... 99. 들어가시죠. 99. 자고를 나서자 재빨리 우산을 편 그녀가 내 머리 위로 우산을 들었다. 99. 샴푸 냄새인 듯한 향기가 우산 아래에 상쾌하게 퍼졌다. 99. 전 뛰어갈 테니 수고 오세요. 99. 우산 속을 빠져나와 계단을 두 개씩 뛰어올라 현관문을 열었다. 99. 가까이서 뒤쫓아오는 그녀의 발소리와 내 머리를 덮고 있는 우산이 느껴졌다. 99. 막 거실로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물컵이 놓인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99.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99. 도대체 몇 시에 출발한 거야? 99. 아침에 출발하려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와버렸어요. 99. 날씨 굳을 땐 집에 올 생각 말라고 했지. 99. 알았어요, 어머니. 99.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어요. 99. 저 조금만 쉬었다 내려올게요. 99.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으면서 현관에 움츠리고 서 있는 그녀를 불렀다. 99. 형수님, 저 따뜻한 차 한 잔 부탁하겠습니다. 99.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99. 민규야! 99. 라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99. 이 층 올라갈 것도 없다. 99. 차는 안방에서 마셔라. 99. 그녀와 무슨 얘기라도 할까 봐서 억지를 부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99. 피곤이 몰려왔다. 99. 그러나 어머니 말을 따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덜 피곤한 일이었다. 99. 안방으로 가기 위해 거실을 가로지르는 내게 그녀가 신문을 건넸다. 99.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불호령이 울려 퍼졌다. 99. 민규 너 오늘 보급소에 연락해서 신문 끊도록 해. 99. 신문 볼 사람도 없는데 돈이 썩어나냐? 99.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의아심이 생겼다. 99. 모든 걸 포기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의 침묵인지 아니면 원안을 차곡차곡 쌓으며 언젠가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를 갈면서 안으로 삼키는 침묵인지. 99. 그녀를 이해하고 그 중에서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찾는다는 일이 너무도 힘들고 암담하게 느껴졌다. 99. 일주일간 부족했던 잠을 반드시 보충하고 말겠다는 다짐이라도 한 듯 몇 번씩이나 눈을 떴다가도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며 매우 긴 잠을 잤다. 99. 안방이었다. 이부자리를 객혀넣은 다음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방에서 나왔다. 99. 거실에서는 나영과 그녀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99. 10분만 있다가 깨워야지 했는데 알고 일어났네? 99. 나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99. 언제 왔어? 99. 한 시간쯤 됐죠, 혜인 씨? 99.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서 일어섰다. 99. 혜인 씨, 왜 일어나요? 99. 일어나셨으니까 식사 준비해야죠. 99. 조금 이따가 나랑 같이 준비해요. 바로 일어나서 밥맛이 있겠어요? 99. 안 그래, 민규 씨? 99. 너한테 혼날까 봐 지금 먹겠다는 말도 못하겠다. 99. 앉아계세요. 저 세수하고 내려올게요. 99. 나영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99. 새벽에 있었던 우울한 일도 잊어지겠지라는 생각에 99. 2층으로 자리를 피해 주었다. 99. 언제나처럼 방 안은 깨끗했다. 99. 먼지 하나 없는 책상과 99. 방금 닦은 듯이 반질반질한 바닥 99. 제를 털기도 미안할 만큼 99. 투명하게 닦여진 유리 챗더리 99. 이젠 마지막이 될 그녀의 정성어린 손길이 99. 곳곳에 스며 있었다. 99. 갈아입을 옷을 챙겨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99. 형이 떠난 다음에는 주말에 나만 사용하는지 99. 집에 올 적마다 욕실에는 물기 하나도 묻어있지 않았다. 99. 보송보송한 수건과 맑은 거울과 깨끗한 바닥 타일. 99.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무언가가 더 있어 보였다. 99. 새로 단 샤워 커튼, 정갈하게 말아놓은 타월들, 99. 각가지 상표에 비누들과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킨과 로션, 99. 일회용 면도기와 새 칫솔 한 묶음씩, 99. 그리고 머리비까지 몽땅 새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99. 갑자기 머리와 가슴속에 새찬 바람이 불어오는 듯하더니 몸이 휘청거렸다. 99.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99. 평생 치유될 수 없을지도 모를 형이 떠나며 남겨준 가슴의 통증이 도지는 것 같았다. 99. 그리고 이젠 그녀의 떠남. 99. 툭하면 눈시울을 붉힐 것만 같은 그녀. 99. 늘 내리에서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가엾은 여자. 99. 나의 형수, 이해인. 99.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99.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99. 감사합니다.